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요. 자, 종종 이런 인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대의하라는 인식, 어떤 사람이 나는 불신을 받고 있구나, 신뢰를 못 받고 있구나 라는 이런 인식이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necessary incentive, 필요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데, for self-reflection입니다. 자기 성찰에 대한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직원인데, who realizes she is being trusted, 그녀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이런 직원인데 자, 이것에 의해서, 근데 그녀가 지금 일에서의 어떤 공유된 책무 자체를 지금 동료들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동료들과 사실은 지금 이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might identify 이렇게 이어주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알 수도 있습니다. identify 하면 보통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야를 확인할 수 있냐면, she has consistently let others down. 계속 사람들을 계속 실망시켰던 어떤 부분, 또는 그런 분야. 또는 fail to, 이렇게 하는 것을 실패했던 분야인데, follow through on previous commitment. 이전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기여, 또 이전의 기여에 대해서 잘 못 따라갔던 부분들을 탁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까, 안 믿어줄까를 다시 성찰하다 보면,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신을 얻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자기가 약한 분야, 또는 못했던 분야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의 불신인데, 그녀에 대한 불신이 아마도 might forbid, 이렇게 막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막는 것 같은데, 자, 그녀를 share of the duties in a way, 이런 방식으로서 그런 어떤 공유된 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막는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방식이냐면, make sure more worthy, 그녀가 조금 더 가치 있게 되도록, 근데 그들의 어떤 이런 신뢰에 가치 있게 되도록, 신뢰를 주는 것에 좀 보답하도록, 또는 그것에 적합한 어떤 방식으로 그 책무 자체를 할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자기 성찰을 통해 알게 됐으니까 그것을 도와준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forbid가 의미상 틀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forbid의 경우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것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motivate,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동기부여하다 정도가 좀 알맞겠네요. 그래서 이 motivate 같은 경우도 중간에 목적어를 끼고, 투부정사를 쓰는 오영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법부도 볼게요. 자, distress of one,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한 불신인데, one is sincere, 굉장히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것에 의해서 진실을 성실하냐면, 그녀의 노력에 있어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근데 굉장히 좀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나는 좀 신뢰를 얻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사실 못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다라고 생각하겠죠. 보시면 그래서 can be disorienting, disorienting 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리엔트하면 어느 쪽으로 일단 관점을 그쪽으로 돌리는 건데, disorienting 하면은 관점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아마도 그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즈도 보시면 목적교 보호자를 반드시 투부정사 써야 되는 이런 동사고요. 자, 그녀 자신을, 자, 그녀 자신의 이런 인식, 이 자체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distrust yourself, 그녀 자신을 또 믿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엔드는 코즈, 헐 이후에 이렇게 투부정사, 즉 목적교 보호 두 개가 병렬된 형태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라고 나왔고요. 자, 이 10대가, 근데 어떤 부모를 가진 10대냐면요. Parents are suspicious and distrustful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의심이 많고, 그리고 잘 안 믿는 이런 부모를 둔 10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그녀가 밤에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뭐 걱정을 하시고 의심이 많겠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Even if she has been forced right about her plans, 그녀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하고, It's not breaking any agreed open rules. 어떤 합의된 어떤 규칙도 아무것도 깨지 않았을지라도, 자, her identity as a respectable moral subject.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거로써 굉장히 존경받는 도덕적인 개체, 또는 도덕적인 주체로서의 그녀의 identity, 이런 정책성이, is undermined by 하면은, 이것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어떤 것에서 손상이 될 수 있냐면, Pervasive 하면 여기 나와 있죠. 널리 스며 있는, 널리 퍼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널리 스며 있는, 이렇게 이 부모님의 태도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Death, Expect Deceit, and Betrayal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속임수나, 또는 이런 배신을 이렇게 예상하는, 부모님의 이런 널리 퍼진, 이미 뿌리박힌, 이런 그 부모님의 태도에 의해서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는데도,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2번의 이 포일비드 자체를 마리베이스로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